울산큰고래 채널 자리매김 할것입니다 저의 채널은 저 울산큰고래 뿐만 아니라 끼와 개성이 넘치는 총 11명의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멤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심상치 않게 여러분의 눈안에 들어오는 레아리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간의 엉뚱함과 트롤을 맡고있는 저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GTA 무드도 하고있기때문에 많이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로 말것 같으면 시끄럽고 미척고 또 라이고 안티 많고 멍청하지만 그래도 정강가는 사이코패스 월드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이거 아닌데? 안녕하세요 여기도 박사 저기도 박사 여기 온톤 박사님 좋아하는 댓글이로구나 하루만 박사를 안봐도 눈에 가가 가시가 돋는 나는 초등학생부터 박사님이 잘생겼어요 를 외치는 요고생까지 너도나도 박사님 보려고 우왕좌왕 안절부절 절차부심 호호호호 이것이 바로 김박사로구나 쟤가 누구냐구요? 음 이런사람 뛰어넘지 말라고? 폭발은 진짜 예술인거 같애 아니 목격자만 없으면 암살이지 좋아 넌 미니건으로 우왕 으아악 잠깐 내 몸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매워야 살려줘 안녕 우리 모랭이들 사무장이에요 자 일단 저에 대해서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GTA5 컨텐츠 야 어디가나 야 내꺼 뭐야 도토팩교니씨 어떻게 어디가 지따따라하기 이렇게 좋은 영상들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유더빅 입니다 저는 주로 컨텐츠 제작과 그리고 컨텐츠의 사회자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지입니다 45분부터 총이 사용 가능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는 만화와 그리고 그림입니다 앞으로는 더 재밌는 만화와 그림을 그릴거구요 사회자의 역할도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벨드입니다 저는 천사에요 악동천사 gta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물론 질서도 지켜야지 하지만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gta는 도전할 것이 많아 이것봐봐 이렇게 해서 gta는 이런 천사 싫지만은 않죠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집 변욱입니다 나 운전 못한다 하지마라 나 운전 개잘하니까 자 모르죠? 자 모르죠? 일단 죄지않아 하고 저는 잠깐만 안돼 이건 질 수가 없지 왜냐 나 팔아 나아가 방배동 장돌인게 안돼 그러지마요 그러지마 아따 저거 다 죽을 일이 있어 얍 잘까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예 녹화 껐다 켰다 열 번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려고 제가 또 생각없이 제가 또 생각없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고있나?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? 아니에요 우리 성재형이랑 많은 또 재밌는 영상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웃을 수 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안틀렸어 안틀렸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러뿅 안녕해 캐릭터 안녕해 안녕해 안녕 키가 뭐야 이거 안녕해 안녕 못해? 어 수고 네 지금까지 저희 울산큰구레 채널에 개성 넘치는 11명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군지 좀 구분이 좀 가시나요? 저를 포함한 12명의 멤버들이 선사는 꿀잼 영상 매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버튼 모두 잊지 않으셨겠죠? 그럼 매일 오후 5시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또 만나요 아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구독과 알림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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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알림 버튼